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 그 어느 날 지하철 오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눈인사를 끝냈지만 슬슬이 바라만 보다 어느 약이었나 어느 약이던가 총총이 내리면서 뒤돌아 멀고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 오선 여인 자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다같이 소리 질러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 그 어느 날 지하철 오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눈인사를 끝냈지만 슬슬이 바라만 보다 어느 약이었나 어느 약이던가 총총이 내리면서 뒤돌아 멀고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 오선 여인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 오선 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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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세로 고맙힌